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꾸덕하고 매콤한 마라 로제 샹궐을 준비해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매콤한 꼬바로우, 크림새우, 대왕 주먹밥, 멘보샤, 바삭한 군만두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안녕 너무 맛있다 소스가 너무 맛있어 소스는 다 먹어야지 소스는 다 먹어야지 소스는 다 먹었을 때 잘 먹지않고 먹어야지 그냥 먹자 전혀 먹어야지 고기 고소한 고춧가루 베이컨 흐에 그QU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치즈볼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빨리빨리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